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편의점의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미스터트롯 응원투표 1위 임영웅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임영웅이 대국민 응원투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 만들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다부진 각오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가수를 알게 해줘서 니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영웅님, 어머니와 함께 매일 노래 감상하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단합니다. 50평생 가수 한 명에 이토록 빠질 줄이야. 정말 이상한 일이다. 요즘은 계단 말고 에레베이터 계속 듣고 있어요. 최고의 히트곡이 될 듯해요. 임영웅 가수님, 최고의 보약입니다. 트로트는 질색이던 제가 영웅님 메들리를 듣고 있어요. 노래 다 찾아가며 들어보는 건 20대 이후로 처음인 듯 영웅님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노래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웅아, 트로트 할 때 자신 있게 해라. 노래도 나처럼 하면 우승한다. 라고 아이디 김영철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용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씨 응원 투표 1위 한 거 없기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1위가 아닌 트로트의 영웅이 되실 겁니다. 제가 텐나시아트콜뉴스 아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